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차례상 비용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미정 기자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네, 이미정입니다. 네, 예년보다 빠른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명절을 앞둔 유통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명절 제수용품을 사기 위한 손님들로 대형마트와 시장이 북적입니다. 선물 세트를 준비하는 유통가도 분주해졌는데요. 진열대에는 기존의 과일 선물 세트 대신 햄과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들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상승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상품들이 등장한 건데요. 대형마트들은 할인 혜택이 큰 사전 예약 기간을 열흘 정도 늘리기도 하고 실속형 상품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는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채소류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죠. 명절을 준비하시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31만 8,045원으로 작년보다 6,0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27만 2,171원, 대형마트는 36만 3,920원으로 작년에 비해 전통시장은 7%, 대형마트 등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금치와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높았고,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인 탓에 대과 비중이 감소한 사과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지로 수입당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등의 가공식품은 전반적으로 올랐고, 수급이 안정적인 쌀과 깨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 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품목 27개 중 18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품목 분류별 비율차를 보면 채소는 47.7%, 수산물류는 24.4%, 육류의 경우는 23.1%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채소의 경우 고사리와 깐 도라지 등의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추석 명절 준비하실 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적절히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석 명절 물가에 대해 이미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